장난치나 신입? 예이 극도로 건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을 텐데 시집 특유의 오만함인가? 이거 너무 겹다 박벌린 사나이도 니 피부 속 수분에게 오우! 춥다 추워 실내 온도는 적당하게 85도 진짜! 너무 건조해! 마샤도 수용없어 희망한 사막이다 뭐야? 백번족한 사연 뭐야? 백번족한 사연 뭐야? 백번족한 사연 신계점 나빵 저건! 가.. 가습기다! 아니요 플로틀입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녀석에게 가습기라뇨 가혹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컵에 띄우기만 하면 촉촉한 수증기로 응답하는 플로틀 어디서나 쏙 꺼내서 쏙 꺼내서 쏙 꺼내서 착 놓으면 바야흐로 나만의 가습기? 수조가 없으니 컵만 잘 닦으면 위생도 대박 제가 어디서나 촉촉했던 이유 이젠 아시겠습니까? 건조함이요 이젠 우리 선배들은 니놈의 희생양이 아니다 이젠 어디서나 그들의 주머니 속에도 불러뜨리 있을테니까 불러뜨리 있을테니깐 불러뜨리 있을테니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자 문화자